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관리 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명의 의원과 함께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. 물산업 지능법은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지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입니다.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강화와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습니다. 또한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, 수질 공시 서비스 등의 검증과 R&D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.